자막제공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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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랑이랑 할 때 제일 힘든게 내가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 공격할 수 있는 내가 화랑한테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에 한 번 더 참고 공격을 해야되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두 번을 참아야되요 근데 두 번 참았다가 화랑이 한 번 하고 다시 심리 거는 그런 패턴들이 많아가지고 뭐야 어떻게 하지 총풍이었으면 맞았는데 총풍이 안나와 쥒 파이트 아 와 Grenade 흠 흠 흠 어 초풍 써야 될 타이밍에 내가 아 아오 다행이다 한 거 맞을까? 어휴 무서워랑 무서워요 손이 좋으시네 아우 까비 이야 아 1-1까지 쓰고 막았다면 바보같아 아 아 씨 뭐야 왜 레이드 안 넣어 죽기로 맞고 다녀 어 뜯어난데 아 안나가노 아 멋지네 아 다르구나 아 다르구나 저게 후드리 아 똑같은줄 알았네 아 어 기회가 왔나 예 아 왜 이렇게 안되냐 아 아 어 이거 저건데 안죽을까봐 써놓은건데 나가버리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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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안돼 아 진짜 나락쓸기 아니야 진짜 나락쓴 척하기야 이거 아 씨안 와 콤브 중요하다 이야 아 진짜 나랑 쓰는 척하기 미치겠다 오 안 돼 아 진짜 잘 피해 지금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? 배가 아이가? 어 위험 어 위험 어? 나갔어 으아 잘한다 안녕하십니까